몽골리안 디아스포라 계곡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몽골에서도 저희 엑소의 음악을 즐겨 들어주신다고 들었는데요. 저희가 직접 찾아뵐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앞으로도 이곳 몽골리안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저의 음악 꾸준히 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도 몽골로를 번역해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엑소의 재미있는 소식도 많이 많이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에 있는 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요. 저희 엑소의 좋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